아시아 증시를 통해서 국내 증시와의 연결고리 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님이 파악한 아시아 증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하게 출발을 한 모습이더라고요. 네, 불과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홍콩 증시의 상대적인 의의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과 미국, 양원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면서 대만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중국과 홍콩 증시의 변동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는 홍콩 증시와 중국의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일본 시장도 하락, 그다음에 사상 최고가에 들어갔던 대만 증시도 최근 한 이틀간 엔비디아의 상승에도 탄력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엔비디아만 남은 상태잖아요. 대형주 중에서도 오늘 크게 부러진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수는 별로 안 빠졌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만 5에서 7% 빠진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IT 종목 쪽에서 또 일부 이탈한 종목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시아 증시도 엔비디아의 상승에 결부돼서 같이 움직이기보단 전반적인 탄력 분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조금은 시사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글로벌 분위기 속에서 국내 증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지 이제 하나씩 열어봐야 되겠죠. 일단 다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는 부진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지배적인 하루고요. 반도체 투톱이 특히나 더 무너지는 모습이 좀 아쉽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요. 역시나 삼성전자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대 중소영조 수급 짚어주신다고요? 네. 일단 제가 이 시간에 쭉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게 지난 옵션 만기 때 옵션 만기 이전에 들어왔던 금융투자의 매물이 소화되지 않았다. 우리가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게 베이시스가 무너지면서 오늘 흘러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악재가 특별한 것 아니거든요. 기존에 계속 언급되고 있던 게 로이터라고 언론을 통해서 좀 더 확정적으로 나왔다? 그런데 국내 언론에서 나온 건 안 믿고 로이터 건 믿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 그 얘기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는 비교적 견조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대형주 쪽으로 금융투자의 매도 압력과 외국인 투자가 겹쳐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영주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중소영주 쪽으로 빠르게 순환이 돌고 있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은 거래대금 1위부터 20위까지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거래대금이 급증하면 급증하고 난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늘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단기 지지선을 확 이탈한 상태에서 개파락으로 출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과연 금융투자의 매물이 다 소화되는지도 중요하고 외국인 선물의 움직임이 24만 계약부터 28만 계약까지 쌓아놓으면서 전체적으로 선물지수 기준으로 한 30포인트를 끌어올렸는데 이게 이제 다시 미결작정이 줄어들면서 눌릴지 여부도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아까 전문가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지수 관련해서 조정 압력이 좀 커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저희가 점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김종효 의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 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2개 다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각자의 포인트가 좀 다른 상황일 것 같은데 보시죠. 한중일 머리 맞대면 화장품과 엔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가 여름만 놓고 보면 극과 극이잖아요. 화장품은 하늘에 있는 것 같고 엔터는 저 바닥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한중일이 만나서 화장품은 더 갈 수 있을지 엔터는 반등할 수 있을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저께 그래도 동반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어제 시장의 흐름 속에서 눈에 띄었던 두 업종이 말씀하신 대로 낙폭화되고 계속 고점에 있는 종목이지만 동반에서 움직인 이슈가 이 이슈라고 봐야 될 텐데 이벤트 플레이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종목 상태잖아요. 그럼 이벤트 플레이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주신 게요. 화해하는 분위기인지였습니다.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게 약 4년 5개월 만이라고 해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과연 화해가 있을 수 있을지 우리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겉에 나오고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 대통령실 얘기로는 경제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랫동안 쌓였던 적체됐던 그런 문제들을 풀어낼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그림이 모든 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 누굽니까? 이 자리에 원래 누가 있어야 되죠? 시진핑 주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1인 지암 아닌 지상이라고는 하지만 2인자가 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벌써 이 회담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만 시진핑 주석이 바빠서 안 왔을 수도 있고 다른 일정 때문에 안 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날짜를 맞춰서 회담하는데 2인자가 왔다? 저는 이거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높이긴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특히 외교 정책 기조는 한미일 연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할 때는 라인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는 과연 우리가 그동안 손해를 봤던 엔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문제가 풀릴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여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목만 놓고 보면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게 우리에게 기대감을 확 와닿게 하는데 이 사진을 보면 말씀 주신 대로 2인자가 온다라는 면에서 무조건 기대하기에는 약간 금물이다라는 생각이 공존합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화장품 먼저 좀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적정 밸류인가? 많은 분들의 궁금증입니다. 네,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제가 이 시간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큐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업종이에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까지 우리가 넓힐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위에 추가적으로 더 확장하는 데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이 소비라는 게 한정적인데 그게 전부 한국 제품만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으로 하나 확인해보고 싶은 건 수출 동향에서 분명히 눈에 띄는 게 중국향은 회복되는 정도고 비중국향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화장품을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유럽은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여전히 아마존을 타고 강하게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쪽에 증가되는 흐름이 그렇게 크게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속도가 줄어들 것 같은데 성장은 하지만 속도는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면 남은 변수는 중국에서 더 치고 올라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회담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면 그러면 이들 화장품 종목군들 중에서 숫자를 동반하지 않고 그냥 기세를 타고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이런 이슈가 끝나게 되면 오히려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업종에 한번 쭉 살펴보시면 실적을 끌고 가고 있는 클리오나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 주가급 등에도 PER이 20배도 안 넘거든요. 그런데 개별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면 PER이 그들 종목보다 훨씬 높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과연 이벤트 이후에도 좋은 흐름을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스러워서 화장품도 다음 주 초중반을 기점으로 정리를 고민할 때가 됐다. 그래서 대형주 내에서, 중소형주 내에서 가릴 것 없이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이거든요. 만약에 중국 문제가 풀리면 아모레퍼시픽의 최근에 주가급 등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변동성이 다음 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더 오르더라도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의 대응의 정석은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르더라도 줄일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 주 특히 중국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다음 주 초중반을 기점으로의 변동성을 우리가 예상한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이 오히려 올바른 대응일 수 있겠다. 화장품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고요. 다만 이 안에서도 모든 걸 다 줄여내자 다 장바구니에서 빼자라는 건 아니었고요. 중국 비중이 특히나 높은 쪽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자라는 내용 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도 보겠습니다. 엔터에 대한 한마디죠. 중국 배도 잘할 엔터다라는 건데요. 어떤 기업이 그런 기업일까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효과를 못 본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엔터사들이 매출, 음반 판매량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작년에 늘리면서 음반과 실적이 전부 폭발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주가 조정의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음반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반과 관련돼서 중국의 사재기라든지 일정 부분에 예전처럼 포토카드 모으는 그런 어떤 판매 자체가 올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만큼 올라가긴 어렵다가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그림 보시죠. 이걸 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빠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이게 주요 4개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나타낸 것인데 기존에 막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50배도 빨간 선이 하이브죠. 그렇죠. 50배도 가는 그런 양상이었고 비교적 낮게 봐도 한 20배 정도는 평균적으로 유지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빠지고 빠져서 거의 10배 수준으로 떨어진 종목군들도 보이고 가장 그나마 펀더멘탈이 강하다고 하는 하이브는 최근 여러 가지 이슈를 타고 이것도 30배 아래로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중국 쪽에서 무언가 풀어내면 기회가 될 수는 있으나 이 변수잖아요. 상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변수를 뺐을 때도 여전히 실적이 강할 기업은 어디냐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는 게 좋겠죠.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종목과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될 종목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단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들어온 것은 맞으나 우리가 짧은 호흡과 긴 호흡에서 가져가야 될 종목군들은 좀 구별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화장품하고 엔터 지금 두 개 짚어본 거잖아요. 이 둘 다 약간 보수적인 느낌의 멘트들도 섞여 있었거든요. 엔터는 그렇지 않고요. 화장품은 조금 보수적인데 중국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지금 오히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실적 폭발했고 엔비디아 올랐지만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서 오류에 흔들리고 있는 종목도 많고 미국에서 또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정석은 답은 모르나 원래 이렇게 이벤트 종료를 앞두고는 비중을 줄이는 게 정석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수납이 엄청나게 돌고 있잖아요. 52주 신고가 보시면 이런 종목이 신고가였어 하는 종목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찾아도 대한될 수 있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종목군들 비중 줄였다고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종목군들의 변화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터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 있고 단기가 가능한 종목이 있다고 주셨어요.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이 그런 종목일까요? 먼저 장기 투자 종목 하이브고요. 단기 투자 종목으로는 YG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레이블이 있어서 문제도 생기지만 어쨌든 다양한 매출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최근에 숫자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늘어나는 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플랫폼으로 묶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이브 봐야 되고요. 저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이번에 뉴젠스를 둘러싼 양쪽의 싸움이 결국은 뉴젠스의 일본 진출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뉴젠스가 이번에 일본으로 정식으로 데뷔합니다. 그런데 신인그룹이 도쿄돔에서 데뷔를 해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본격 활동을 하지 않고도 1,100억 번 기업이 일본처럼 지금 뉴젠스의 돈 쉬고 싶어하는 아저씨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든다. 엄청나게 실적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JYP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YG는 가장 4대 종목 중에서 밸류가 낮아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가 없다면 어느 정도 실적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의외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YG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중희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일단 관련주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엔터가 꼽혔는데요. 김종효 의사는 일단 엔터 쪽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시는 모습입니다. 장기, 단기 투자 종목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